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익산시는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익산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가 24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제6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익산시는 사회복지시설, 학계, 시민단체, 사회보장연계기관 대표 및 공무원 등 지역사회보장 관련 전문가 27명을 위촉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위촉식은 임원선출가 전문위원회 구성 2015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평가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는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완주군도 오는 6월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이 오는 6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날리는 불법주정차 단속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단속지역임을 날리는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완주군을 운행하는 차량 중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범죄 차량, 상습 체납 차량, 즉시 단속지역 등은 제외되며 단속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일 1회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완주군 건설교통과장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선진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교통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그동안 산모들의 낮은 의료접근성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어온 분만의료취약지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원 순창 임실 3개 자치단체가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라북도 남원시에 산모와 신생아 전용병동을 구축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에는 저출산시대 분만의료취약지들의 의료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이고자 3개 자치단체가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모와 신생아 전용병동을 구축한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문을 연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는 남원을 비롯한 임실 순창 곡성 장수 등 산모들의 의료접근성이 낮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공공형 형태의 거점 산모인과에 설치가 필수적이다는 판단하에 따라 취약가정의 산모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설립됐습니다 동남부 소도시권인 남원 임실 순창 곡성 장수 함양이 모두 분만의료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분만이 굉장히 곤란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실 순창과 합심을 해서 동남부 중심인 남원의료원에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를 설치하게 된 것이죠 산모보건의료센터는 총 37병상으로 이뤄졌으며 신생아방, 프로그램실 등을 비롯한 활동에 제한이 있는 산모들의 편의를 위한 황토방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센터에서는 24시간 분만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응급콜서비스, 다문화가정산모통역서비스, 산모들의 산정과 산후 프로그램을 통해 산모들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원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민에게 양질의 분만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모이동버스와 가정방문간호 등 무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관계기관과의 지속적 정책교류를 통해 다양한 분만의료서비스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남원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에서 KLN 유희광입니다 완주군이 철저하고 발빠른 대응으로 국가 공모사업 확보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지난 3월 16개 사업에 국도비 346억 원이 선정된 후 두 달 만에 13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현재 477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국가 공모사업 확보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2016년 중앙부처 공모사업 확보 노력을 기울인 결과 5월 현재 국도비 477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는 완주군이 지난 한 해 동안 확보한 230억 원의 2배 이상 규모입니다 완주군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전북도 등 공모사업 응모 결과 현재까지 총 32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군은 중앙부처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고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단계로 진입하는 시점인 6월 초까지 예산 확보에 곧비를 놓지 않고 부처 예산 반영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전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매년 배수지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는 6월 16일까지 배수지 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히 청소를 실시합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지 9개소에 대한 일제 청소를 실시합니다 이번 청소는 수온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 맞춰 배수지와 저수조 등의 익기, 바이러스 등 오염물 증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청소와 더불어 시설 점검 개선 및 보수 등을 병행함으로써 수질 개선과 시설물 안전성 유지에도 철절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질 기준에 적합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매월 58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돗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 일환으로도 지금 청소를 깨끗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통해 푸른 도시 전주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그동안 붕괴 위험이 상존한 채 방치되었던 전라북도 정읍시의 취약지역이 개선됩니다 정읍시가 산회면 평사리 일대에 샛들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산회면 평사리 일대 취약지역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샛들마을 사업이 19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산회면 평사리는 지난 2011년 태풍 모의파의 영향으로 척곡제가 붕괴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데다 노후 담장 방치로 인한 붕괴 위험이 상존하는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절실히 요구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평사지구 샛들마을 사업은 오는 201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국비 29억 원을 포함해 모두 4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번 사업은 주택정비, 경관시설과 기반시설 정비, 공공이용시설 조성 및 주민의 영향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지난 24일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청의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고 효의 정신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24일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청의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심청의의 날 행사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고 심청의의 일화를 통한 효의 정신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주 바울교회 센터에서 열린 심청의의 날 행사에선 시각장애인 및 봉사인원까지 약 천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일부 기념식 행사에서는 각 지역의 효자 인원을 선출하는 시상식이 열렸으며 오후에는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또 사회적인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효녀 심청의 효정신을 계승해서 가족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고 서로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